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동하실 때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특히나 밤부터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는데요. 모레까지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에도 내일까지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0도에 머물겠고요. 대전 22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에서 비가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충청 지역의 비도 잦아들겠고요. 비가 그치면서 서울 한낮 기온 29도까지 다시 오르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화요일 오전까지, 제주는 수요일 오전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최신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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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